제54회 발명의 날 기념식이 어제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식에는 이낙연 군무총리와 박원주 특허청장 등이 참석했으며 발명유공자 79명에게 산업훈장, 산업표장, 대통령표창 등이 수여됐습니다. 1등급 훈장인 청조근정훈장은 금속 가공설계 과정에서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을 발명한 이명태 카이스트 교수가 받았고 올해 발명왕에는 김동원 LG전자연구위원이 선정됐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발명으로 보는 대한민국 100년이라는 주제로 시대별 대표 발명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특별 전시관도 운영됐습니다.